국토양부는 살고 싶은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조성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구계획 수립과 단계별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창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기존 임대주택 위주의 회귤화된 공급 유형에서 벗어나 가구별 특성이 다른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들이 뒤섞여 지구 내 동일한 공간에서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정착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토양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주거 모델인 보금자리 주택 입주민 특수성을 검토하고 지구계획 수립 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굴해 살기 좋은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형성해 나갈 방침입니다.